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죠. 이번엔 신협에서도 부실 적신호가 켜졌습니다. 올 상반기 연체율이 4%를 넘겼고, 이런 가운데 순이익은 3천억 원 넘게 줄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.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올 상반기 상호금융조합 전체 연체율은 2.8%로 지난해 말보다 1.28%포인트 뛰었습니다. 가계대출 연체율이 1.43%로 소폭 상승한 가운데 기업대출 연체율은 4.21%로 지난해 말보다 2%포인트 가까이 급등했습니다. 특히 신협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습니다. 올해 6월 말 신협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보다 1.5%포인트 넘게 늘면서 4%를 돌파했습니다. 부실이 늘면서 신협은 올해 상반기 669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. 1년 전에는 3천억 원 가까이 순이익을 거뒀지만, 올해는 적자로 전환했습니다. 고금리 예금으로 인한 예대의 마진 감수와 경기 침체로 인한 충당금 적립 증가 등으로 인해 상반기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. 또 고정이야 여신비율, 즉 부실채권 비율도 신협은 4%에 육박했습니다. 이 같은 건전성 악화는 부동산 PF 부실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. 신협의 부동산 PF 잔액은 지난해 말 3조 4천억 원으로 2019년 1분기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. 부동산 PF 시장이란 게 악화되는 것이 조금 더 하반기에 실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연체율이라든지 고정이야 여신비율 같은 것들이 부동산 PF, 관련 기업 대출을 통해서 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... 새마을금고에 이어 자산 150조 원의 신협에서도 건전성 적신호가 켜졌습니다.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.